금방 저게 B 거점을 차지했다. 히힛 1-2-3-2-1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선을 잡았군. 그럼 이ăăăă! 암을 타해 싸우고 있군, 소호자야! 에이커점을 점령해, 거점 어벤티지를 얻었다!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, 맘에 들어! 서명 처치에, 나네가 통파이탄 10명만이 있고, 7개 기둥을 전부 세우고 우리 끝부터 흔들 수 있겠어! C 거점을 빼앗겼다! C 거점을 점령했군, 거점 어벤티지를 얻었다! C 거점을 점령했군, 파워플레이드! 그대로 밀어붙여! A C 거점을 빼앗겼다! C 거점을 빼앗겼다! 앞으로 5분 마음을 타해 싸우고 있군 소호자야 바로 4분 이거 보입니다. 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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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전 아, 그래. C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고. 명처치! 힘을 합쳐 싸우면! 무엇도 막을 수 없지! 완승 직전이다! 끝을 내! A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! 그대로 밀어붙여! C 거점을 빼앗겼다. 도와드립니다. 1-2-2-1 1-2-2-1 2-2-1 1-2-1 1-2-1 1-2-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